안녕하세요 여러분 ES컨설팅의 노하영입니다 해당 자료는 ES컨설팅이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한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 10장 외모의 어휘입니다 단어별 남성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성 목소리 종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2회씩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긴 머리 긴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 단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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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머리 파마머리 생머리 생머리 곱슬머리 곱슬머리 날씬하다 날씬하다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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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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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있다. 멋있다.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닮다. 닮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까만색. 까만색. 녹색. 녹색. 갈색. 갈색. 분홍색. 분홍색. 회색. 회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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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황색. 베이지색. 배이지색. 입다. 입다. 얻다 신다 쓰다 끼다 차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은 여성 목소리입니다 긴 머리 긴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 단발 머리 단발 머리 파마 머리 파마 머리 생머리 생머리 곱슬머리 곱슬머리 날씬하다 날씬하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통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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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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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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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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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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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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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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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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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까만색 까만색 녹색 녹색 발색 발색 분홍색 회색 보라색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 베이지색 베이지색 입다 입다 벗다 벗다 신다 신다 쓰다 쓰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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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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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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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네 이다 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